네? 뭐야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아, 죄송합니다. 왼쪽이 사만다, 오른쪽이 웨이첼이에요. 거금 천만 원씩 드린 애들이랍니다. 시조세대라면 그 얼굴도 싫어요. 시조세요? 시조세? 시조세가 어떻게 생겼지? 이게 시조세입니다. 그리고 다방면으로. 잘합니다. 사장님, 사장님! 사장님! 오래 기다렸어요. 지메요! 사장님이 너무 급하신 거 아닙니까? 예열 단계도 없이 다짜고짜 고백부터 하시는 건... 내가 좋아한다는데 대체 어떤 여자가 마다하겠어. 안녕하세요! 예, 안녕하세요! 다 오셨습니까? 아니,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외준데까지 다... 그래야지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. 영서랑 누나 사실 술을 되게 즐겨요. 이거라도 재고 있어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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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os요일 대학 한도가 없다는 거. 그럼 소파에서 자보던가. 잠들면 내가 침대로 옮겨 놓을 거니까. 아, 혹시 그걸 바랐던 겁니까? 시간 낭비 싫어하는 거. 나 더 이상 못 헤어져 있겠으니까. 우리 그만 결혼해요. 그건 강태만 하는 거 봐서. 자, 다시 만나요.